자 이제 2025년도 우리 고일들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특히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신이나 이런 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. 수능 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심플합니다.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더 중요한 건 요즘 그러면 트렌드 수능이라는 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가. 그거를 중점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. 변화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.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지금 2027년까지 수능은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독소나 문학이 나오고 있어요. 이 문제들이 34문제 정도 되고 그러면 선택과목이 화법장문 언화멘체. 언화멘체라는 건 문법이죠. 문법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11문제였단 말이죠. 그래서 총 우리가 45문제를 이루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바뀐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공통으로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독서와 장문. 독서 들어가면 되고요. 독서. 그리고 문학은 무조건 들어가고. 그런데 이제 문제의 비율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선택과목으로 바뀌기 전에는 독서와 장문, 문학 그리고 우리 언어라는 거 이거 문법. 문법이 한 다섯 문제 그리고 화법이 화장문이 한 여섯 문제 정도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2027년까지는 내가 문법이 어려우면 선택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문법을 반드시 필수로 하는 것이다. 라고 바뀌었다는 거죠. 저는 제가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거든요. 대한민국인데 중요한 게 국어인데 국어에서 중요한 게 우리 글을 이루는 문법인데 이걸 선택과목으로 놓으면 안 된다. 라고 제가 청원하듯이 문법은 다시 돌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문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문법 공부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문법을 필수적으로 다 한다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요즘 수능 트렌드가 단 하나 점점점 논리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많은 학생들이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를 동일시화처럼 생각을 해요. 쉽게 말하면 내가 배운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 내용이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수능은 절대 아닙니다. 수능은 철저하게 내가 처음 본 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 힘을 묻는 시험이에요. 단적인 예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EBS에 있는 작품을 풀고 정리한다고 할지라도 수능에서는 그게 변형되어 나와서 이때 변형하는 방식은 시는 변형할 수가 없죠. 그러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푸는 복이라는 기준을 EBS 교재와 다르게 출제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선택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. 동일한 작품인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소설은 페이지가 300페이지라면 EBS에 나와 있는 소설의 지문이 125페이지짜리가 나왔다면 수능은 이제 243페이지 이쯤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것이고 동시에 당연히 복이라는 기준도 달라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내신처럼 많은 내용을 받아 적고 암기하고 그것에 관련되고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낯선 작품이든 아는 작품이 나와도 논리,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으로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. 독서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, 경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.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열심히 경제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 적고 그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. 절대 풀 수가 없어요. 여러분이 이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가는지 그러면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이 문제들, 변형된 문제들, 이 선택지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전개상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하는 포인트가 뭔지 비교 범주상에서 이들의 상대적 차이는 뭔지 이런 걸 읽어내는 게 바로 비문학, 독서 영역 공부법이고요. 문법, 더더욱 암기가 아닌 거예요. 비우마, 유우마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. 유우마, 비우마 현상을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이런 현상과 유사한 현상, 문법적으로 작용되는,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구조가 동일한 걸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. 결론 지어본다면 논리란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면 문학은 보기, 비문학이라면 지문, 문법이라면 역시 보기 주어진 사례들이나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논리력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바뀌는 것은 문법을 누구나 다 푸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의 트렌드가 논리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이제 올바른 국어 공부를 토대로 여러분들 문법 공부도 이제 시작하시고 문법도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모든 과목 국어를 베이스로 국어에 가장 중요한 게 45문제 80분 동안 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힘을 키우지 않고 혼자서 그냥 받아줬고 정리하고 지식을 암기하려고 하니 내가 스스로 80분 동안 끝까지 읽는 힘이 없어서 올해 1등급이 83, 2등급이 75가 되는 거예요. 이건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글 읽기 속도가 엄청 느리고 스스로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. 그거는 바로 잘못되는 공부방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명심하십시오. 그 단적인 증거로 최근에 비문학 진문들은 내 단락으로 굉장히 짧아졌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단락이 7개, 8개 단락이었고 제시문도 훨씬 많았습니다. 똑같은 80분 45문제인데 그런데도 등급컷은 높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컷이 더 낮아졌어요.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? 스스로 끝까지 읽어가는 힘이 없다.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스스로 읽어가는 그런 공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